지프는 짜릿한 모험을 선사할 전천호 도심형 전기 SUV 지프 어벤저의 사전 계약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프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어벤저는 2022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차량 인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2023 유럽 올해의 차 및 세계 여성 자동차 기자가 뽑은 2023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패밀리 SUV로 선정되며 화려한 데뷔를 장식했다. 전량 유럽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벤저는 2022년 말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유럽에서 10만 건의 계약을 돌파하며 유럽 내 비세그먼트 SUV 시장 내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작년 2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선공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온 어벤저는 한국 내 지프 브랜드 역사에도 새로운 이전표를 제시할 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 지프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전천후 드라이빙 성능과 주행의 즐거움, 아이코닉한 멋스러움을 재해석한 실내외 디자인, 새로운 전기 파워트레인,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 활용성을 모두 갖춰 도심형 전기 SUV를 찾는 고객들의 기존과는 다른 자유와 모험의 가치를 전파할 예정이다. 소형 전기 차임에도 어벤저는 지프만의 오프로더 본능을 실현했다. 셀렉터레인 지형 설정 시스템을 통해 에코 일반 스포츠 모드 외에 샌드머드 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전천후 성능을 지원한다. 또 내리막 주행 제어 장치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내리막길 주행 중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저속 영역에서는 오프로드 주행을 돕는다. 어벤저는 동급 대비 가장 넓은 진입각부터 브레이크 오버각 및 이탈각을 확보 울퉁불퉁한 지형도 거침없이 주파한다. 200mm의 지상고와 615mm의 시트 높이는 소형 차체임에도 SUV에 걸맞은 주행 포지션을 선사해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어벤저는 전 트림에 걸쳐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을 자랑하는 54kWh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 154마력 최대 토크 27.5kgm의 힘을 발휘한다. 충전은 완속과 급속 타입 모드를 지원하며 고속 충전기 기준으로 약 24분 만에 배터리 잔량 2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어벤저는 지프 고유의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재해석한 기능 지향적인 디자인을 채택했다. 박시 스타일의 차체와 각진 세븐슬롯 그릴, LED 테일 램프에 적용된 X자 제리캔 디자인 디테일이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차량 측면과 세븐슬롯 그릴 장식 내부에는 전기 차임을 드러내는 충전 플러그 형상의 파란색 레터링 E를 부착하고 전면 센서 부분에는 어벤저가 디자인된 이탈리아 토리노를 가리키는 나침반 이스터 에그를 적용하는 등 특별한 디자인 요소도 숨겨져 있다. 오픈 글라스 설루프로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하며 유럽에서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블랙 컬러 루프를 상위 트림인 알티튜드의 기본으로 제공, 세련된 투톤 바디를 완성했다. 다채로운 컬러로 사랑받아온 컬러 맛집 지프답게 어벤저의 외장 컬러도 총 7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어벤저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규 색상인 레이크를 비롯해 스톤 스노우 루비 볼케이노 선 그라나이트가 마련돼 있다. 어벤저의 실내 공간 또한 개성과 재치가 넘친다. 수평 구성의 대시모드가 실내 공간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해주는 동시에 차량 곳곳의 기내용 캐리어 수준에 달하는 34리터의 수납 공간을 배치해 동급 최상의 적재 능력을 보여준다. 트렁크 공간 또한 321리터로 동급 최고 수준을 갖췄으며 전 트림의 핸즈프리 파워리프트 데이트를 기본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인포테인먼트는 통합형 유커넥트 워 서비스를 적용해 내장 및 외장 기기와 간편한 연결을 지원한다. 대시모드 중앙에 위치한 10.25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에이더즈 설정 및 통합 봉조 장치 조정 등이 가능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편리성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워치로 마이 유커넥트 지프 앱을 사용해 간단한 차량 원격 제어는 물론 충전 상태 확인 및 예약 등이 가능하다. 어벤저는 풀스피드 전방 충돌 경고 플러스 시스템, 보행자 자전거 감지 긴급 브레이킹 시스템, 차선 중앙 유지 시스템, 스탑 앤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사각 지대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등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주행 안전편의 사양을 탑재했다. 알티튜드 트림에는 교통 표지판 이식 시스템을 더해 보다 안전한 도심 주행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파크센스 후방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과 파크뷰 후방 카메라를 전 트림 기본으로 탑재, 알티튜드 트림에는 전측 센서 주차 보조 시스템을 추가해 안정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에어백은 전면, 사이드 커튼, 전면 사이드 시트 등 총 6개를 장착했다. 충돌 시 최적 수준으로 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도 기본 사양으로 내장했다. 어벤저는 편의 및 안전 사양에 따라 론지튜드와 알티튜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5,290만원, 5,640만원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